형이 존나는 형이 들으고 있습니다. 형 할 거 생각 하나. 존나 덥다 이거 근데 마이크. 목소리 진짜 개 찌른다 이깐? 뭐냐? 몰라. 나 잘 떠났으니 이제야 그댄 이해하네요. 사랑 누구나 하는 은은한 이 은은한 이야기 시작의 이유도 헤어짐의 이유도 그땐 모르게 그저 치열한 날들 우리 어떤 사랑을 했었나요? 그 가슴에 근데 모르겠다 가사를 잘 가지 말라는 말 왜 안 했겠어요 혹시 걸을 수조차 없던 이별이 기다려 모두 가져간 날들 우리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? 그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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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못해서 말을 못해서 표현 못해서 그댈 단 하루 아무래도 그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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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사랑을 했었나요? 그 가슴에 숨 마저 못 쉬던 가를 수조차 없던 이별이 기다려 모두 가져간 날들 우린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? 떠났나 춘단이 있었는데요. 이게 나중에 형한테 보내줄게요. 형이 누가 직접 들어갔어요?